죄송합니다. 됐어요. 그냥 보여. 어휴. 그게 무슨 그림이야? 맞네, 머슴. 친구가 아니라. 야, 천수. 내가 신변이랑 친구하지 말라니까 일부러 신변 데리고 여기 온 거잖아. 나 쇼핑한다는 얘기 듣고. 그런 거 아니야. 맞는데. 누가 봐도. 아, 신비야. 좋은 현상입니다. 우리 최아가 얼마나 대단한 걸 찾는 거 한번 볼까? 어휴. 별게 없구나. 아. 내 차에 짐 실어줄 사람이 좀 필요해서요. 데려가도 되겠죠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. 보시다시피. 취미. 취미 너무 많아서 그래. 괜찮죠? 마음대로 하십시오. 널 하시던 대로. 하. 역시. 대단하네요. 아직도 기자배근장에서.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거에 있는 거 같은데. 가시죠. 어제 일 조금도 기억 안 나? 기억하지 마. 기억 나도 기억하지 마. 저 그럼 이제 가도 되죠. 아아 그저 혹시. 신 변호사 알아? 그 아까 내 약혼자 옆에 있던 남자 말이야. 그건 왜 물어보는데요? 그 하도 어색해하길래. 그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. 몰라요. 왜 모르는데? 모르니까 모르죠. 돈은 각서에 썼듯이 매달 갚겠습니다. 혹시 더 걱정하실까 봐. 걱정은 무슨 내가. 내가 왜 너 따위를 걱정. 그 돈은 자동이체시켜. 그 돈감단 핑계로 내 눈앞에 알짱거리지 말고 알았어? 네. 얘기 끝났으면 가.